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폴스타 코리아가 온라인에서 폴스타 차량에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엑스트라샵, 엑스트라샵을 오픈했다. 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폴스타 코리아가 온라인에서 폴스타 차량에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엑스트라샵, 엑스트라샵을 오픈했다. 엑스트라샵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차량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폴스타의 순정 액세서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샵이다. 폴스타는 100% 온라인 판매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온라인 액세서리 구매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 DTC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엑스트라샵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은 스웨디시 골드 벨프 캡을 비롯해 플로어 매트, 트렁크 매트, 머드 플랩, 로드 캐리어, 그리고 가정용 충전 케이블까지 총 6가지다. 와이퍼 블레이드와 오토상은 12월에 구매 가능 물품에 추가될 예정이다. 주문 시 고객이 입력한 배송지로 직접 배송되며 설치 지침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액세서리를 직접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분기 중 도입 예정인 전동 투오바의 경우 주문 시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배송지로 지정하면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입구 일정 조율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전동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폴스타 코리아는 향후 지속적인 품목 확대 노력과 더불어 엑스트라샵 전용 제품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폴스타는 폴스타 에디셔널 G샷도 운영하고 있다.